바나나 맛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번 방송 때 파워젤 방송하셨던 다른 쇼호스트님께서 이 바나나 맛을 원픽으로 추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맛있는지 좀 한번 맛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제가 한번 뜯어도 진짜 누가 뜯어도 쉽게 뜯어지는 이 절치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런 거 좀 잘 안 뜯어지면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딱 했을 때 아아 튀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진짜로 남녀노소 누가 뜯어도 이렇게 부드럽게 싹 이번엔 바나나 맛 제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제품은 너무 깔끔하죠? 바나나 맛이에요 이번 제형은 제가 아직 입에 안 넣어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묽은 느낌이 아니에요 얘는 진짜 딱 목넘김이 좋은 그리고 일단 깨끗해요 바나나 맛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번 방송 때 파워젤 방송하셨던 다른 쇼호스트님께서 이 바나나 맛을 원픽으로 추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맛있는지 좀 한번 맛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제가 한번 뜯어도 진짜 누가 뜯어도 쉽게 뜯어지는 이 절치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런 거 좀 잘 안 뜯어지면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딱 했을 때 아아 튀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진짜로 남녀노소